강울련민 문학 강좌 전공자 입장에서 문학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지점을 신경 쓰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문학 이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수능에서 문학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점수를 올리려면 내가 뭘 전달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 제가 늘 하던 대로 가장 실전적인 문학 강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 소개를 좀 할 건데요 이미 촬영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총 24강을 촬영했고요 한 강의당 시간은 한 20분에 30분 사이 25분 내외 정도입니다 막 길게 강의하지 않아요 최근 3개년 문학 기출은 전부 다뤘습니다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작년 6, 9월 이런 것들 다 다뤘고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3강씩 들으면 한 1시간이 좀 넘거든요 하루에 1시간 좀 넘는데 그런 일주일 동안 이제 3강씩 일주일 한 21강이긴 한데 한 8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저는 막 오랫동안 천천히 듣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한 일주일 정도를 딱 잡고 진짜 하루에 딱 3강씩 3강 풀고 3강 강의 듣고 하루에 그냥 그래봤자 1시간이야 그쵸? 그래봤자 1시간인데 3강씩 8일이면 강의 하나 끝나 그쵸? 보통 이제 아마 인강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쌤들은 뭔가 복습을 좀 열심히 해라 천천히 들어라 완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이 강사가 문학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빠르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를 이렇게 빨리 들어들었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제가 강의 뒤에 다 해설지, 복습 자료 다 써놨기 때문에 뭔가 두고두고 다시 복습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총 24강, 그쵸? 한 강에 30분 안 돼요 3개념 문학 기출 다 다뤘고요 오래 듣지 말고 좀 빨리, 오히려 빨리 좀 몰아서 최대한 몰입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뭘 좀 배웠으면 하는지 말씀드리면 실전적 작품 감상,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뭐 작품 감상이 뭐냐, 실전적인 작품 감상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애들을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선생님 뭐 현대시가 해석이 안 돼요 뭐 고전시가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전소설을 읽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듣는 생각이 애초에 좀 접근부터 좀 잘못됐다 애초에 현대시를 해석한다고? 고전시가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전소설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라는 거는 애초에 이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 자체가 실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얘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애들이 왜 이 문학을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내신에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내신에서 항상 문학을 작품을 다 내가 뭔가 아는 상태에서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실전에서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항상 아까도 말했듯이 내신 때는 내가 아는 작품을 가지고 선지를 판단하는데 수능 문학은 처음 보는 작품을 보고 선지를 판단해야 돼 그죠? 요새는 물론 이 수능 문학이라는 게 뭐랄까 되게 좀 유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선지를 봤을 때 뭔가 허용을 잘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모르는 친구는 없는데 정작 실전 가면은 잘 못해 이 수능 문학에서 선지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얼마나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작품을 볼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것 그걸 좀 갖추게 하는 게 학습 목표에요 즉, 시간 단축 당연하구요 단축하면서 정확도까지 올리는 게 저희 학습 목표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 느낌이야 1등급이 바라보는 이 수능 문학 이거를 좀 체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강의를 물론 들으시는 분들 중에 1등급인 친구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니겠죠? 96%는 아닐 텐데 그 친구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 1등급이 딱 국어 영역을 풀면서 이 문학 부분을 풀면서 어떻게 이 작품이 보이는 건지 선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떻게 20분 초반 안에 푸는지를 몰라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강좌의 학습 목표구요 자, 수강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수강 대상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문학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사실 보통은 비문학이 약점이기는 해요 너 독서랑 문학 중에 뭐가 어렵니? 하면 사실 둘 중 하나야 문학도 못하거나 비문학 문학도 못하거나 암튼 비문학만 못하거나 둘 중 하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문학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수강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일주일 딱 투자해서 몰입해서 들으시면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자, 그 다음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죠 현장에서 이과생들이 이런 친구들 많잖아 그치? 어, 뭐 말수가 너는 뭐 독서랑 문학 중에 뭐가 더 괜찮니? 하면 선생님 독서가 졸라 어렵긴 한데 문학이 더 싫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 그치? 이유가 뭐야 보통 문학이 애매해서 싫대 선생님 비문학은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지는데 문학은 졸라 애매하다 어떤 친구들은 좀 이제 막 오르비나 포우만한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솔직히 수능 문학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님? 다 비문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이제 24강 동안 계속 얘기하겠지만 수능 문학은 애매하기 때문에 개꿀이야 기억해 수능 문학은 애매하기 때문에 개꿀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 동안 많이 얘기하겠지만 문학이 애매하지 않고 엄밀해지면은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은 안 괜찮아 막 눈물 흘리게 돼 문학 그 선지였던 허용폭이 졸라 좁아져가지고 막 애매해지면 애매해지지 않고 정밀해지면 좋을 것 같냐고 아니야 여러분들은 안 좋아 저만 좋아요 어 문학이 어려워지면 나만 좋지 난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아무튼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문학이 애매하다는 건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수능 문학의 허점이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능 문학의 가장 큰 어떤 허점이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애매하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객관식이라는 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7월에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됐어요 사실 6월 말에 개강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 이제 런칭하는 강좌이기도 하고 정말 솔직한 말로는 제가 현장 강의를 촬영한 버전이 있고 아닌 버전이 있을 텐데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쓰려다 보니까 뭔가 또 좀 그래 영상 뭐 음질도 막 거슬리고 화면에 막 애 머리가 막 보여 그런 거 좀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9평 때 8월 31일이 9평인데 근데 왜 9평이냐 당장 이때 좀 체감을 하실 수 있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충분히 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감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강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문학이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이 되면은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하다 어? 선생님 비문학을 졸라 잘해야 1등급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문학이랑 선택을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비문학 풀시간을 40분 이상 확보한다면 비문학 조금 못해도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해 비문학을 잘하면 제가 비문학 OT 때 말씀드리겠지만 1등급 그 이상 혹은 안정적인 1등급 혹은 100분이 99, 100이라면은 비문학의 좀 압도적인 실력이 필요한데 선생님 저는 한 100분이 95, 96 그 언저리만 갖고 싶어요 하면은 문학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하다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인데요 무슨 얘기냐 아 수능 문학 강의 겁나 많아 사실은 수능 강사들 문학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분명히 수능 문학 강의가 제 강의가 처음은 난 아닐 거라고 확신해 어? 무슨 얘기야 지금 뭐 1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닌데 수능 문학 강의 하나 안 들어본 사람 있겠냐고 있으면은 잘 오셨고요 있으면 잘 오셨는데 대다수는 문학 강의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강의의 어떤 어떤 차별성, 특징, 지향점이라고 한다면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불필요한 뭐 문학 이론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들어봤을 텐데 뭔가 그 막 화자와 자아와 서술자와 이 세계와 이런 얘기들은 저는 하지 않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저도 국어 교육 전공자인데 굳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하지 않은 저는 오로지 정답을 낼 때 필요한 거 말고 나머지 개념이나 감상, 필기 이런 것들 없습니다 제가 OT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능 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여기 써 있죠? 문학이 아닌 수능 문화 나 솔직히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어 교육 전공자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는 이런 걸 배웠어 아이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자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 자아의 성장, 청소년기에 필요한 문학 작품들 배웠단 말이야 교수님이 날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어 나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있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능 문학을 가르치는 게 맞나 좀 길어지는데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 이 수능 사교육이 아이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내 강의의 목표야 선생님 무슨 소리신가요? 놀란? 아니야 자, 제 수능 문학, 강훈련 및 문학 혹은 제가 하게 될 문학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문학을, 문학 문제를 시간 내에 20분 초반에 몰라 빨리 푸는, 빨리 푸는 알파고처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 나 국어 교육 전공했어 나 조금 부끄러워 근데 괜찮아 여러분 점수만 잘 올리면 되잖아요 문학의 아름다움은 우리 내년 봄부터 해도 늦지 않잖아 그치? 올해는 오로지 수능 문학에 집중을 하고 싶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 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딱 필요한 만큼만 강의할 거야 저만 아는 얘기, 저만 아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문학 강의 아니고 수능 문학이다 가장 실존적인 문학이다 딱 일주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8일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막 과장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오히려 몰입해가지고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 이걸 막 한 강 듣고 다음 주, 2주 뒤에 듣고 이러지 마시고 딱 OT 듣고 어, 느낌 왔다 어, 얘 강의 들으면 약간 좀 사기꾼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문학 3.5점 오를 것 같다 바로 1강 들으시고 1강만 듣지 마시고 한 3강까지, 3강까지 그것은 한 시간이야, 그쵸? 한 시간 듣고 그 다음 날도 3강 듣고 일주일에서 8일 지나고 다 들었으면 저한테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럼 뭐 선물 드리냐 선물을 내가 왜 줘 선물 안 드려요,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으면 그게 선물이지, 그치 뭘 또 막 기프티콘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훈련 및 문학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클래스 국어영원 강사 김강민이었습니다